다음 순서는요? 다음 순서는 여자 가수분이 이번에는 무대를 펼쳐줄텐데요 조약돌사랑 미운산의 박술래 가수님을 큰 박수로 소개합니다 박술래씨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마음이 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좋은데 우리의 지수님을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를 빌려주신 우리 예쁜 언니들 여성도 박수 한번 봐주세요 찬찬한 가슴에 조약돌을 던져놓고 본체만체 돌아서는 부정한 사람아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나갈까에 잔잔한 내 가슴에 조약돌은 왜 던져 아아 당신이 던져놓은 사랑의 족뼕돌 잔잔한 내 가슴이 신은한 내 아스테이 사랑의 족뼕 외로운 내 가슴에 조약돌을 던져 놓고 온채 만채 돌아서는 날 미운 사람아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나가는 나의 잔잔한 내 가슴에 조약돌을 던져 아아 당신이 던져 놓은 사랑의 조약돌 아아 당신이 던져 놓은 사랑의 조약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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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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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